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년 전 발생한 섬진강댐 수해 피해의 배상액을 두고 구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합천댐 피해는 72%를 배상해 주면서 섬진강댐은 단 48%만 배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천댐과 섬진강댐의 조정 결정문을 확인해봤더니 배상액의 차이를 납득할 만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된 경남 합천군. 농경지 435헥타르와 주택 50채의 피해를 입힌 수해 원인으로는 평소보다 8배 많은 초당 2,700톤의 방류가 지적됐습니다. 합천 주민 580여 명은 하천, 수자원 시설로 홍수 피해가 났다며 지난해 186억 원의 배상을 신청했는데 환경부는 4개월여 만에 신청액 72%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신청액의 48%만 지급하도록 한 섬진강댐과 24%의 차이가 나는 건데 지자체에 통지된 두 댐의 결정문은 이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정문은 두 댐의 집중호우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선제 조치가 부족했고 정부와 기관, 지자체의 직간접적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지급의 근거를 설명하는 4쪽 분량 내용 가운데 다른 것은 지자체 표기와 지급 비율 뿐입니다. 환경부가 결정에 참고했다는 수해 원인 조사 보고서 종합 결론도 같습니다. 댐 관리와 법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한 페이지 분량 결론 중 다른 점은 섬진강댐 수해는 댐의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더해진 것뿐입니다. 주민들은 섬진강댐은 댐의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됐는데 환경부는 48%라는 지급 결정만 내고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환경부는 지역별 방류 시점과 댐의 용량, 강우량을 고려한 결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결정은 각 기관의 위법성이 있어 배상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정이 나고 14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이어서 2년을 기다린 주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